3662지구 로타리안과 가족 여러분, 멋지고 자랑스러운 아라이 3662지구 제10년차 지구대회의 국내외 로타리 지도자님과 내 기분을 모시고 우리들의 축제인 지구대회를 거치하게 된 후 매우 설레고 감동스럽습니다. 이 멋진 지구대회를 빛내기하여 포산 김채본 아라이 현장 대지 대회당을 모시고 지구대회를 모게 되어 오늘 이 자리가 더없이 빛나고 영광스럽습니다. 더불어 존경하는 자랑스러운 이동건 아라이 현장과 국내 국제자매주국 총재단과 임원인, 언제나 반가운 경기 총재자의 분들, 더불시고 이 총재에 존경하는 총재단 외에 참석에도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로타리안이면서 총렬히 바쁘신 분 속에서도 자리를 통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원은 김방수 대중특별 자치도 보다 한께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지난 지역 1일 총재심을 하여 지구 총재폐호로 혁신의 바람을 발표하였고 로타리의 총화의 부인공사를 역공성 있게 실천하며 운하를 다양하게 하였고 펼치고자 미래세대 청소년들을 위한 공사 스토리 프로젝트와 로타리안 공사이라는 통해 세상의 희망을 위한 슬로건이 우리 로타리안 모두의 가성에 품어 넘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선 제주도에 딸이가 탄생한 61주년을 기념하여 하이라산의 정기와 값진면 실천형의 날아오름처럼 자랑스러운 존라인 상위주구 제10년차 지구대회가 겨우 빛나 모두의 가슴만 하 도전과 용기를 주어 스스로에게 총화의 부인공사를 실천하며 값진 희망을 보며 날아올랐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국제 로타리 396위주구 로타리안 세력은 오늘 지구대회는 스스로에게 운원과 공사의 선물을 주는 꿈이 날기기에 주의의 장을 맘껏 함께 죽으십시오.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국제 로타리 396위주구 2023-2024년도 해결의 사랑스러운 뜻과 관계로 아름다운 세상 이야기를 협회해 주신 모든 로타리안으로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국제 로타리 396위주구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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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